보안 문제가 충분하게 제기되는데 불구하고 이상철 전 부회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 문제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5G의 보안 문제가 거론되면서 4G부터 또 그리고 5G에 이르기까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LG유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보안 문제가 충분하게 제기되는데 불구하고 2013년도에 재직하고 있던 이상철 전 부회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 문제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화웨이 제품을 채택하게 됐는가 LG유플러스가 그리고 이상철 부회장이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LG유플러스가 4세대 LTE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때 이미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중심에는 국내 정보통신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려간 사람들은 미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자국 내 네트워크 장비에 화웨이의 입찰 참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호주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 작업에 화웨이가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할 의도를 가졌을 때 그것도 막았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은 미국의 상원위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10월 21일 날 LG유플러스가 LTE 주파스 대역의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기 위해 화웨이 기지국 장비 도입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발표되자마자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정보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메넌데스 뉴저지 상원외교위원장입니다 2013년 9월 27일 날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 서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LG유플러스라는 업체가 화웨이 장비 도입을 하는데 이것은 한미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서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서한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환과 방중에 앞서서 발송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의 말미에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에 관해서 한국 정부는 개별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당국과 정보기관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완 문제, 안보 문제를 강 건너 불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2013년 12월 6일 날 서울 신사동에서 출입기자 송년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상철 부회장은 국제공인인정기관을 통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완을 검증할 예정이다 그리고 몇 미리 테스트해서 보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많은 장비에 어디에 어떻게 백도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알 수 있는지 정보통신기술에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을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한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상철 부회장의 당시 부회장의 결정 어떻게 평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상철 부회장의 주장은 화웨이 제품은 이미 연국의 국제상호인정협회 CCRA 외에 인정을 받은 안정한 제품이다 캐나다, 호주, 스페인, 영국,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가 LG유플러스의 화웨이, LTE구 기직 장비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그 당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2019년도에 결국 보안상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재직했던 LG유플러스는 상당히 고농스러운 또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도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의 소비자들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상철 부회장은 2010년부터 2015년에 LG유플러스에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상인고문을 2015년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화웨이 고문 총괄로 2017년 4월에 옮겼습니다 당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상도 이상 그렇게 자신과 아주 유착된 것처럼 보이는 거래를 주도했던 인물이 그 직장을 이직함과 동시에 장비를 구입했던 업체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보도 한번 보시죠 KT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국내 정보요집과 국가기관 통신업체 수장을 거친 국내 통신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무상 관계가 있던 해외 업체로 이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2017년 5월 15일자 한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그 제목은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 화웨이 고문 논란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누구든지 화웨이로 고문을 옮겨간 것은 의심을 살만한 그런 행동이죠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짧은 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겁니다 통상적인 고문기간은 이보다 훨씬 더 길죠 아마도 제가 추측한 데는 이상철 씨를 영입했을 때는 그분이 4세대 이동통신망 LTE 관련된 아주 홍보로 쓴 제격인 분이죠 그 LTE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데 크게 기하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2018년도에는 4세대 장비로부터 5세대 장비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시기였죠 1년 2개월 만에 고문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뭐냐? 두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리더는 결정을 할 때 길게 보고 의욕 없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어떤 의도에서 내린 결정이라도 화웨이 장비 도입은 재직하였던 LG유플러스라는 회사하고 한국에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지은 결정이었다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더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익에 골몰하게 되면 이렇게 피해를 끼친다 이거는 비단 이상철시나 LG유플러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현재 나라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시나치게 짧은 그런 시계를 보고 나라 돈을 쓰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똑같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의 처신이 예를 들면 전직이라든지 이직에서 결정을 할 때 오해 살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많은 그런 비판이 일었을 때 LG유플러스의 상인고문으로부터 화웨이의 본사 총괄고문으로 옮겨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정당성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넘어서 도덕이나 윤리 또 그거 넘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평판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어쨌든 전직이나 이직에서 오해를 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1948년생이면 전직을 할 당시에 69세나 70세 정도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 인생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말년에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상철 전 부회장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LG유플러스뿐만 아니고 한국사회가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를 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